윤석열, 국민의힘 상륙작전 날치기 입당 펼치다. 당대표도 없고 원내대표도 없는 금요일 오후, 윤석열은 캠프 학심 창무도 모르게 전격적으로 입당합니다. 윤석열의 국민의힘 상륙작전인데요. 이건 날치기 입당입니다. 중요한 핵심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품격 정치평론 곽동수TV,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2021년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 권영세 의원에게 전을 합니다. 저 윤석열입니다. 오후 2시에 뵐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제가 당사로 가겠습니다. 아마도 권영세 의원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연락했겠죠. 그래도 정해진 일정이 있다 보니 참석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즉흥적인 윤석열은 자신의 감각에 움직였다 생각하겠지만 이거 따지고 보면 당에는 이만저만 민폐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전 약속 없이 극히 일부의 참모들에게만 알리고 국민의힘 당의 입당원서를 내러 방문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전격적으로 입당했습니다. 오죽하면 국민의힘은 공보실을 통해서 따로 협의가 이뤄진 내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입당식이냐 기자들이 물어볼 만하죠. 그래서 별도로 입당식을 다음주에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작 측근 중에 측근이라던 윤석열 캠프 관계자들은 많이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입당은 아직 이러면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말했었거든요. 그런데 말도 제대로 안하고 성큼 입당해버리니 야 측근 맞냐 니 측근 맞나 소리 들을만하죠. 지난주 치맥 모임에서는 8월 13일날 들어가겠다 윤석열이 말했다죠. 하필이면 이때가 이준석 당대표 휴가 중이라 휴가 맞춰 입당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왔답니다. 아니 문재인 대통령님도 휴가 못 가시는데 당대표가 뭐라고 지 휴가를 그리 꼬맞고 막 챙기는 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휴가 접고 벗어빨로 달려나온 당대표 이미지를 보여주기는 싫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하게 됩니다. 오늘 입당한 모양서만 봐도 이준석과 윤석열은 껄끄러운 사이입니다. 이준석은 당대표로 뽑히고 난 다음부터 꾸준히 윤석열을 홀대한다고 비난받았습니다. 국민의힘 당내 대선 경선은 비빔밥이 돼야 된다. 나물에 계란프라이 뭐 다 들어가는 게 좋지만 당근이 없어도 먹는 데는 지장 없다. 난 개인적으로 당근 좋아한다 이러면서 윤석열 당근론 나왔었고요. 대선 경선 버스에 빨리 올라타라 연예인이라고 버스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정시 출발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약 살살 올리는 모습을 보면서 당의 원로들은 모시고 들어와도 될까 말까 한데 너무 가볍다 뾰루퉁해 있었습니다. 어떻든 이준석으로서는 대여가 제 발로 걸어들어왔으니 신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근데 모양새가 별로인 거죠. 그간의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 사람들이 여럿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면서 졸지에 뒤통수를 맞은 이준석 대표 상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경선 버스 출발 전까지 윤 전 총장 안 들어오면 싹 다 신기하겠다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이 어린 당대표라고 만만하게 보면 가만 안 두겠 뭐 이런 거죠. 어쩌면 굳이 일부러 땅 맞춰서 당대표가 없는데 입당한 것은 이런 작은 일들에 앙금이 쌓였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은 윤석열이 징계 운운했던 거 이거에 끌어올라서 자리 비울 때를 틈타서 상륙 작전하지 입당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어떻든 윤석열은 권영세, 장재원 의원과 사진 촬영하면서 이준석을 따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서두르게 됐냐 중앙일보는 보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입당식이 두고 여러 가지 일정이 나왔을 텐데 한 매체에서는 측근발 보도라면서 8월 1일 입당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죠. 그러자 정보가 샌 게 국민의힘당 지도분야 윤석열 캠프냐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범인은 잡지 못했지만 뭔가 찜찜했을 거다라는 게 중앙의 추측입니다. 사실 윤석열이 보기에도 캠프가 시원치 않았겠죠. 이놈저놈 다 들어와는 있는데 대체 뭐하는 건지 도리도리나 하게 만들고 독립투사 코스프레 하다가 쪽팔리게 만드는까 말입니다. 이제는 쭉 위기밖에 없을 텐데 관리자로 국힘당 택한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국힘당에서는 얼른 들어와라 압박하고 캠프에서는 보안 유출 생기고 그러기에 서둘러 입당했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요즘 윤석열 전 총장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신의 아내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그의 과거가 어떤 내 보도가 나오고 그런가 하면 벽화까지 등장하고 여기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술잔 돌리며 돌아다닌 것도 한심한데 부마 항쟁과 이한열 열사의 60항쟁도 구분 못하는 모질이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어떻든 윤석열 캠프는 전격 입당 배경엔 선제적으로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전략도 고려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데 상황 돌아간 거에 끼어맞춘 해석 아니겠습니까. 꿈보다 해몽 전 며칠 전 주울리 문제가 계속 윤석열의 걸림돌이 될 거라고 지적하면서 입당 압박을 면하려면 아 더러워서 못해먹겠네 내가 내 아내 살아가는데 이렇게 난해 다 집어치고 니들끼리 잘해봐라 이렇게 배째라 전략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순간 모든 시선이 윤석열에게 집중되면서 태풍의 눈이 될 수 있습니다. 별의 순간을 잃고 지지율 정체에 빠진 정치인 윤씨 이게 해답이었습니다. 그랬다면 최소 한두 달 뉴스 중심이 되면서 시간도 벌고 국힘단 대선 열차가 어떻게 떠나는지 살펴보면서 거기서 이긴 승자하고 1대1로 붙어서 단일화하면 그만인데 이제 물 건너간 거죠 뭐. 정치적 승부수를 띄울 배짱도 머리도 뚝심도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든 이제 민주시민들 좀 편해지셔도 됩니다. 국힘당에 들어간 윤석열은 홍준표도 겪어야 되고 원희룡도 또 며칠 전 선임으로 들어간 최재형과도 붙어야 됩니다. 그렇게 놀려먹고 있구만 여전히 도리도리하는 것도 못 고친 윤석열 말로는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시작하는 게 도리다라고 하는데 지켜봅시다. 윤석열의 추락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토이스토리에서 나온 명대사 기억나십니까? 하늘을 날고 있는 게 아니야. 윤석열 폼나게 떨어지는 중이라고 추락하는 것엔 날개가 없다. 곽동수TV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정치평론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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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